아까 여전히 아까 여전히 아까 여전히 아까 여전히 아까 여전히 이렇게 이렇게 아아 착각을 해야 되잖아 하하하하 여러 번 겹쳐서 칠해주세요 어 네 한 번에 가면 되시지 않습니까? 이게 흰색을 칠해도 검 메탈이 올라올 것 때문에 네 아 좀 진해질거에요 어 좋아요 진해지면 이렇게 3겹 정도 지금 2겹 되니까 네 이따 한 겹만 더 갑니다 그리고 아직 여볼씩 닦지 마시고 어 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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